이번 작품은 1992년에 광주광역시 무용문화재로 지정된 광산농악입니다. 이 광산농악은 정말 제가 아주 잘 알아보거든요. 네. 광산이란 명칭은 지명에서 온 건데요. 광주광역시 영산강 상류 황룡강과 극락강을 기고 펼쳐진 송정리 일대 서석평야와 마주한 곳이고요. 예로부터 이곳이 아주 넉넉한 곳간을 자랑했던 곳입니다. 네. 그건 이제 달리 말하면 굉장히 평야지떨여서 농업이 발달했고 농사를 개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동조직들이 있습니다. 가령 둘이서 이렇게 모내기를 할 때는 품앗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논을 맬 때는 초벌, 두벌, 세벌 또 만물 이렇게 해가지고 두레를 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 반드시 음악으로 곁들여지는 것이 두레풍장, 두레풍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악이 가장 균형하게 쓰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거라면 풍장보다는 새참이 아닐까? 그건 제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새참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통 저희들이 아침, 점심, 저녁에 중간에 먹는 것을 참을 먹는다 그런데 그때 많이 동원되는 것들이 국수 같은 거라든지. 그렇죠. 막걸리를 곁들이면 곁들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풍성한 그런 인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새참 먹는 재미로 또 이렇게 농사를 지으신 분도 있지 않았을까? 저 같은 사람이? 물론입니다. 새참이 아주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밥을 보통 우리가 그런 밥을 뭐라고 하냐면 논밥이라고 그렇게 말하나. 논밥을 먹으면서 겨누리를 같이 곁들여서 음식을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 광산 농악의 명맥이 끊어질 뻔한 적이 있었다고요? 네. 사실은 그게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전통 자체가 자꾸 교멸이 돼요. 그 마을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악이 자연스럽게 소멸한 위기에 처했게 된 거죠. 그때 이런 한국민속예술제와 같은 민속경연대 축제가 있어서 이 농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술제나 경연대회가 꼭 필요한 이유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광산 농악의 명맥을 잇고 있는 우리 대촌중학교의 우리 연출 선생님이시죠? 이정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촌중학교에서 광산 농악을 어떻게 잇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대촌중학교가 지금 광산 농악을 열심히 전성활동을 한 지가 2002년부터 이렇게 농악반이 구성돼서 벌써 한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한 7년 정도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대촌중학교 2천 자리가 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광산 농악이 시작된 곳, 교원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중에 마룩동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칠석동도 있습니다. 거기가 광산 농악이 보통 모태가 되는 지점인데 거기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대촌중학교가. 마룩동은 서구고 칠석동, 거긴 남부잖아요. 그렇죠. 경계면이, 불경계면이군요. 지금 현재의 이야기고 예전에는 광주 자체도 아니었고 마룩동이랑. 성전이 성전. 점점 행정구역이 발전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원래 광산구 지역에 있는데 칠석이라는 지역 같은 경우도 남부로 편지를 그때 시켰죠. 그런데 이제 범, 광산농의 시초가 되는 어떤 지점이기 때문에 같이 광산농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칠석 같은 경우는. 고싸움 놀이. 국가중요문화재, 중요문화재 33호인 칠석 고싸움 놀이가 연행된 곳입니다. 맞아요. 그 바로 옆에 또 위치하고 있고요. 아주 인연이 깊은 곳이죠. 그렇죠. 광주가 또 예양의 도시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런 우리 광산농학을 잇고 있는 대촌중학교를 맡고 있는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이 막중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아주 막중한 책임감 속에 60여 명의 청소년 연입회를 이끌고 계신 우리 선생님. 그 무대가 참 궁금한데요. 먼저 감상을 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2회 한국민속예술제 청소년부 출품작입니다. 대촌중학교의 광산농학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선생님 저렇게 지금 부는 거를 나발이라 합니까? 네. 나발입니다. 나발을 세 번 부르시죠? 네. 그렇죠. 1초, 2초, 3초 이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멋지다. 아니 저는 너무 익숙해요. 저 장면이 너무 익숙하고요. 학생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듯한데. 저기는 분명히 학교 운동장이라고 하죠? 네. 학교 운동장.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 저렇게 보시면 상세 뒤에 너설을 이렇게 길게 들이잖아요. 그걸 뭐라 합니까? 상세 뒤에요? 드림이라고 보통 너설이라고 하는데 삼색 너설입니다. 삼색 너설. 네. 황색을 가운데하고 적색, 파란색을 양쪽에 같이 무릎이 있는 데까지 늘어뜨려서. 첫 보니까 아주 그냥 전통적인 전라도 농악 형식을 그대로 갖고 있군요. 너무 마스크 쓰고 있어요. 마스크 쓰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광산 농악은 그 고깔이 오방색의 고깔과 또 중간에 그 부포 놀이라고 하죠? 네. 부포 놀이를 하고 있는 게 참 특색인 것 같아요. 머리에 쓰고 있는 상모 위에 쓰고 있는 걸 부포라고 그러면서요? 네. 꽹과리 지배들만 부포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꽹과리 상세들만 부포를 쓰는 거군요? 네. 꽹과리만 쓰고 있습니다. 꽹과리 지배. 저렇게 보시면 지금 원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세를 반대로 돌았잖아요. 네.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상세는 이 전체를 청소를 하는 지휘자이기 때문에 같이 서로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 꽹과리를 꼭 안 치더라도 넘어갈 때는 항상 꽹과리가 상세가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 여태는 원 간격이라든지 서로 눈 마주치면서 서로 흥을 붙어주는 역할을 할 때. 원진으로 이렇게 시계반다 방향으로 가고 상세는 반대로 그러면서요. 네. 서로 소통을 내주네요. 아주 그냥 복색도 훌륭하고 전통도 잘 들어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저기 상세하는 친구가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물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견. 이름을 말을 해도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이름 자체가 영재입니다. 아하. 태어난 재수꾼이군요. 아니 금방 이 상모들 머리를 돌리는데요. 네. 이 몸 재수치어가 남달랐어요. 이게 지금 오체질꽃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오체질꽃이랍니까? 정확한 오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오체라는 용어 자체는 오체 질꽃이라는 그 가락 자체에 오체라는 용어가 징을 다섯 번 친다. 아 징점이 다섯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징점을 다섯 번 친다고 해서 보통 오체랑. 오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도 농악 제대로 맛을 내네요. 네. 아우 잘 칠습니다. 네.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멋지게. 확실히 예향이고 그런 어떤 전통적인 어떤 가락을 잘 연주하는 것 자체가 대천중학교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멋진 소리가 우리 학교 운동량에서 이렇게 물류가 퍼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할 것 같아요. 감독이죠. 감독입니다. 그 옆에 아파트가 새로 생겼거든요. 생기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가끔 한 번씩 민호는 들어오긴 하는데. 시끄럽다고. 아주 그냥 원래 대천중학교 이렇게 하는 곳이구나. 약속만 잘하고 시간을 지키고. 네. 아주 응원해주고 아주 좋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산중학의 또 묘미는 잡색이 아주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 어른들은 아주 맛깔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잡색을 표현하기에는 조금 꺼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 어색해하죠 저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디션을 봅니다. 1학년 때부터 오디션을 봐서 애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래 춤춰보자. 춤추는 시간이다 이렇게 끼가 있는 애들 어떤 애들을 가져올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부터 발굴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어색해하죠. 남들 앞에서. 왜냐하면 이제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틀이 아닌 혼자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자체를 약간 어색해하는 지금 시기잖아요. 선생님 여기 보니까 지금 아까 원진으로 됐다가 진풀이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네 줄을 섰는데 이걸 뭐라고 합니다. 이렇게 줄을 섰는 거를 진풀이. 이 진풀이를 뭐라고 합니다. 아 유자진이라고 해요. 유자진. 유턴 그냥 영어인데 정확한 용어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네요. 풀어서 다시 꽃불로 시계 방향으로 풀어가지고 다시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들은 원래는 그 좀 제가 연출을 하면서 잠깐 틀어졌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저것도 보여주고 싶은데 하는 진법으로 원래는 장고고 꽹과리가 안에 들어가서 부정놀이라고 장고고 꽹과리만 안에 들어가서 놉니다. 다른 집에 들어서 원진을 돌면서. 개인 놀이하듯이 부정놀이라는군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을 살짝 제가 약간 틀어서 같이 놀 수 있게끔 가락적인 분야는 비슷하고요. 훌륭하십니다.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하고 들어가서. 네. 재미있게 아닐까요. 이게 이제 보통 꽃에 질 곳에 마지막에 할 때 꽉 조여서 서로 안팥땀 쌓는 거죠. 네. 안팥땀이라 합니까. 안팥땀. 안팥땀. 끝에 하는 걸 뭐라고 해요. 매도지? 네. 매도지다. 네. 훌륭하십니다. 이게 조여서 매도지로 마지막에. 네. 매도지로 해서. 잘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연출의 묘미겠죠. 선생님. 시간 안에 짜서. 시간 안에 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제약이 맞습니다. 감점이 있거든요. 시간을 오바해서. 아 그래요? 20분 내로 해야 될까요? 너무 시간이. 네. 부족하니까. 그런데요. 제가 보이기에는. 그 보여주기식의 농악이 아니라. 연주자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서 보이진 않는데. 아 아니요. 그 대형 자체들도 자기네들끼리 연주에 합을 맞추는 그 느낌이.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제 오방진 까락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오네요. 오방진 까락. 어이. 어이니어서도. 아주 잘하는데요. 고맙습니다. 칭찬이. 아주 잘해요. 아이들이 보면 많은 힘이 될 겁니다. 원래 오방진이라는 건 다섯 방향을 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 세. 삼진만. 두진만. 네. 구석을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광산 농악을 오롯이 잘 감상을 하려면 한 몇 분 정도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시간인가요? 원래 광산 농악이라는 게 있고 이건 판꽃이거든요. 네. 판꽃이라는 거고 판꽃이라는 것은 원래. 한탄 걸려서요. 지심받기도 하고 당상꾼, 문꾼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마을 사람들이 고맙다고 건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부러지는 판이 한 끗인데. 그것만 지금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보려면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나를 해야 되는. 하루 종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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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잡색이라 했습니까? 뒷치배라고 그랬습니까? 뒷치배라고 사고, 잡색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광산 농악은 참고로 상당히 이쪽 호남 우도 농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잡색이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1명까지. 맞아요. 네. 각 역할들이 있어서. 그 잡색만 보는 또 책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연극 놀이도 있습니다. 그렇죠. 도둑재비 구실하고 잡색 놀이만 하는 연극 놀이가 또 있습니다. 도둑재비라고 하는. 도둑재비. 거기에 이제 대포수가 나중에는 상세구실 하죠. 뒷풀이에서는, 뒷놀이에서는. 아주 그 원형을 잘 갖고 있어요. 네. 나중에 더 기회가 된다면, 그런 도둑재비 구수로도 가질을 와서. 그렇죠. 맞습니다. 참여도 좋겠다라는. 네. 그런 걸 가르치셔서 이렇게 출품을 해도 굉장히 독특할 것 같아요. 이렇게 쫙 듣고 있으면 그냥 막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이제 호흡쿠스로 가는 거죠. 아. 제가 계속 말씀. 또 짰어요. 시간 제약이. 여기 원래 이제 좀 가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구성을. 예전에는 호흡쿠트하고 데이트까지 갔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개인 구정 놀이로. 구정 놀이로 갔었구나. 아. 시간 관계상. 왜냐하면 뒤에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꾸 개인 놀이로 하면 장구나 뭐 서구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다른 악기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개인 놀이 할 수 있는 분도 많고. 그래야 아이들도 좀.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한 10분 정도는 개인 구정 놀이로. 다 악기별로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일부러 구성을 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정 놀이가 아니면은. 뒤에 호흡쿠트 있고. 자진호흡쿠트. 면봉치기. 콩듬기기. 좌우치기. 아. 우도해야죠. 네. 콩껍자. 뭐 이렇게 다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다 못 보여주는 게 참 아쉽고. 아쉽고. 그래도 뭐. 보여줄 건 다 보여주시네.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선생님이. 더 보여주고 싶은데. 아니요. 아니요. 너무 이게. 농악 놀이라는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진을 하나 짜는데도 시간이 가지고. 네. 네. 근데 저기 상지하는 친구가 지금 좀 지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요방지를 한번 돌고 나면은. 상당한 체력이. 그러니까요. 아. 우도 노아이의 핵심을 그대로 다 가지고. 네. 그렇죠. 우도 노아이의 꽃입니다. 보통 이렇게 홍동지기 하고 할 때 저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소고노리로 싹 바꿔가지고. 아주 멋지네요. 이제 국거리처럼. 전문 노아계에 있는 모든 게. 요게 다 들어가요. 네. 경상도든 전라도든. 경기도든. 다 요거 국거리가 들어가 있어요. 아주 멋지게 짜네요. 네. 소고노리도. 아니 근데 우리 중학생들이 제법 잘하네요. 그렇죠. 지도하시는 뭐 각 악기별로 지금 계시거든요. 예전에는요. 저희가 혼자 다 했었는데. 아 그러세요. 너무 힘들어서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 시간 안에. 각 악기 치배별로 지도하는 셈이 따로 계십니다. 네. 네. 저는 정령을 셈이라고. 이야. 지난번에 청소년에 와서 대통령 사업 부탁하신. 연출하신 셈이. 네. 해주신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욕심 같아서는 소고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풍성해 보이죠.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같이 연습을 많이 했었다고. 그러니까 3학년 위로 지금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아니네요. 저거 또 독특한. 네. 소고를 저렇게 해서. 헛법대기처럼 앉았다 이렇게 해서. 앉을 사이로. 선생님 지금 저 소고도. 네. 이렇게 소고잡이 대가 있습니까? 아. 지금. 있는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사용. 광산동의 예상은. 손잡이가 없습니다. 끈에다 손을 얹어서. 소고를. 세 손가락으로 잡아요. 반고처럼 이렇게 꽉 잡고 하시는군요. 네. 멋지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어떤 학기를 제일 가장 선호합니까? 제가요? 아니요. 학생들이. 어떤 학기를요? 네. 다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성향에 따라서 다 나눠져요. 어떤 학생은 잡색을 정말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아. 네. 정말 다양합니다. 좀 리더를 하고 싶은 애들은. 상세. 네. 그러기도 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가기도 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평등하게. 대덕하게 다. 그분을 갖고 맛을 보여줬거든요. 여기서 잘 짜 저는. 그분 와중에도 잡색은 또. 각자 나름 열심히 놀고 있는 모습이. 열심히 놀고 있는 모습이. 아 진짜 멋집니다. 그게 풍물의 힘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나무에다 숲에다 비유를 하면 숲에 가면 버릴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농악의 힘이죠. 누구나 다 대등하게. 네. 훌륭하시다. 잘 쪼. 작년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코로나 상황에서 소음을 거의 못했겠어요. 소음을 거의 못했겠어요. 영상으로 되찾고. 그런데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감동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황을 아니까. 이제 장구 나오죠. 어이씨고. 보통 이 장구놀이는 장구를 뒤집으면 그게 구장이 돼요. 그거를 이렇게 어를 바꿔서 알을 바꿔서. 그게 구정놀이입니다. 구정놀이 본딧듯은 장구들이 노른 것이었는데. 이제 이게 개념이 좀 확대가 돼가지고. 구기라든지 반고 이런 거에서 노는 것 자체를 총칭해서 구정놀이가 될 거였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제 설장구죠. 설장구라 하면 상장구를 무슨 우리말로 설장구라 그러는데. 설장구 놀이하죠. 이렇게 숙발을 돌리고 그다음에 채를 돌리고. 아주 멋진 것을 우도 농악에서 구현하는데. 그 맛을 학생들이 낸다는 게 참 너무나 기특하고 훌륭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우도 농악이 장구가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장구가 나올 때 가장 메인이 나왔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장구가 가장 할 일이 많죠. 할 일도 많고 보여줄 것도 많고. 맞아요. 다른 농악이나 이런 지역들보다는 장구나 이런 가락들이 훨씬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장구도 이렇게 지금 다 같이 가락도 맞춰야 되죠. 디딤새도 맞춰야 되죠.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저 친구들이 유독 정말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몇 배 이상은 연습합니다 친구들이. 그렇죠. 이제 1930년대 향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김홍집이라고 하는 분인데. 다른 악기 다 멈출 때 혼자 장구 메고 나와가지고 이걸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장 본거지가 정읍인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퍼져가지고. 우도 농악에서 이제 넓게 설장구 놀이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학생들이 있는다는 건 기적이죠. 그렇죠. 유독 그러니까 이쪽 우도 지역에 장구 선생님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대촌중학교가 농학 배움 학교예요? 네. 특성 학교로 농학 지정 학교입니다. 그럼 광주 교육청에서 지정했습니까? 네. 교육청에서도 지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른 학교하고 의미는 대촌중학교는 완전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촌중학교가 예를 들어서 학교로, 광주에 있는 학교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학생 만족도 1위 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꼭 농학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군요. 이야. 막 추임진 소리도 나면서. 학생들이. 저 지금 할미 역할을 하는 잡수도 신명이 대단하다. 아니 진짜요. 네. 저 친구가 꽃이네요. 정말. 분명히 중학교다 보니까 하기 싫다고 할 때도 있고 하기 싫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위기 때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십니까? 참 당연하신 말씀이죠. 힘든 일이 많죠. 많죠. 근데 제가 한두 번 해보기 아니라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초장에 처음 시작할 때. 이건 힘들다. 오늘은. 미리 아픈 사람은 나오세요. 우리가 하다가 아픈 사람은 말하세요. 울지 말고 혼자 울지 말고 오세요. 나오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하기 싫어하는 애들도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열심히 하니까 땀은 뻘뻘 흘리면서. 여기 앉아있는 게 미안해요. 잡포도 들어가서 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가 돼서 열심히 어나 나나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네. 유행처럼 우르르 딸려가서. 내가 안 오고 있으면 내가 나쁜 사람 되러? 그러니까. 그런 느낌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애들이 참고 그런 상황이죠. 대천중학교에서 농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 아. 아주 많습니다. 네. 일단 학교폭력이 여기 딱 사라진. 아. 대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정교 학생이 다 합니다. 아. 아. 학생이라고 해봤자 100명 남치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아. 지금은 이제 아파트 단재나 많이 생겨서 학생들이 좀 많아지고 있긴 하는데. 전체 학생들이 1, 2, 3학년.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각. 치배라 하면은. 1학년도 장구 치배가 있고 2학년도 장구 치배가 있고 3학년도 장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구들만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 시간도 많고 장구만 가르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구, 깽가리 별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땀 흘리고 자기들끼리 뭐 웃고 떠들고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서로 유대 관계가 깊어지죠.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죠. 어색하지 않고 서열이 없어지는 거죠. 있어도 서열이 있더라도 농아가 안 해서. 갈치기 위해서 3학년들이 좀 지도하는 거. 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들이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인사의 감성에도 너무나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거니까 이게 제가 이제 화면서만 느끼는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1학년 때는 들어오면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낯설게 보기도 하고 뭐야. 뭐 그래 막 하고 동작도 약간 개걸스럽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점점 2학년이 될수록 눈빛이 살짝 바뀌면서 3학년 때는. 적응이 돼가는 거죠. 다시 이렇게 스스로 이제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2학년들을 지도하고 2학년은 또 1학년을 지도하고. 맞습니다. 자발성이 생기더라고요. 아유, 완료하십니다. 1학년 때는 어색했다면 2학년 때는 적응을 했고 3학년 때는 발전을 해가는 거죠. 그렇죠. 발전했죠. 당연히 뭐 농악 안에는 종합의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뭐 협동하지 않으면 절대 못 오고 배려하지 못하면 못하고. 그렇죠. 또 다양성이 존재하고. 네. 그 안에서 또 땀을 흘리지. 농악은 또 땀을 흘리면 농악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힘들어서 땀을 흘려야 쾌감이 있고. 네. 그것도 나 혼자 흘리는 게 아니라. 전체가 같이 흘리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거기에 나오는 이렇게 장점들이 엄청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광산 농악을 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노력해 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보건데 아이들은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끌어가는 저나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산호 선생님. 광주에서 활동을 심하는. 이런 분들이 이런 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국민속예술축제라는 판이 아까도 이렇게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이게 좋은 어떤 장점이 있고 해나가야 되냐라는 물음을 하시더라고요.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우리 문화가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물론 경연대라는 게 좀 딱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명목으로 같이. 우리 지역만 우리 학교만 아닌 이 전국에 있는 곽 대표로 나와가지고. 같이 땀을 흘리고 아 나하고 비슷한 친구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렇게 애들이 그거 봤을 때 완전히 개념이 틀리거든요. 보는 논란들이 이렇게. 넓어지죠. 우리가 세계를 시야를 넓히면 세계를 나가듯이. 애들 시야가 엄청 넓어집니다. 충격이고. 우리 문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그러니까 참고로 아이들이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고 있으면 금요일날 오후에 항상. 7, 8교시 반가운 때. 네. 오후에 하고 있으면 항상 수업 강당문을 이렇게 빼꼼하게 들어오는 3, 4, 5회 모여서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졸업생들이죠. 황산 농학에서 자기들이 3년 동안 땀 흘리면서 했던 것들을 잊지 못하고. 연어같이 귀한 본능이 있는 거죠 아이들이. 꼭 거의 한 번씩은 한 두 번씩은 꼭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아이들 보고 아이들한테 인사하고 갑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건 오징어 게임 그러듯이 우리의 것이 정말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으면 실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전공자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이미 어른들은 우리 문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판을 잘 깔아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춘중학교의 이정석 연출자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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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